롯데 정보통신이 누구나 쉽게 요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앱을 운영하고 또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요리 앱 캐릭터 NFT와 메타버스 도입 등 다양한 신사업을 추진하고 B2C로 영역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명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롯데 정보통신이 만든 요리 관련 앱, 버터야미입니다. 초보자도 쉽게 요리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요리 영상과 레시피를 보여주고 본인의 취향에 맞는 콘텐츠도 알맞게 추천해줍니다. 요리 순서와 필요한 재료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음식을 만들다가 막히는 부분은 영상 구간 반복을 통해 여러 차례 재생이 가능합니다. 만든 음식과 요리 과정을 커뮤니티 공간에 올리면 유저들끼리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앱 누적 다운로드 수는 15만 건에 달합니다. 일상 생활을 좀 더 풍요롭게 바꿔줄 수 있는 요소들을 저희가 좀 더 연결을 시켜드려서 일상 속에 소소하지만 재밌고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앱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계속 유저들과 소통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방향으로 브랜드를 성장시키고 싶습니다. 이 앱은 사내벤처를 통해 기획됐고 TFT가 꾸려지면서 본격 운영됐습니다. 전 구성원인 MZ세대 직원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사업에 적극 반영합니다. 기업, 중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식음료와 밀키트 관련 신상품을 앱에서 공개하고 고객들의 반응을 체크한 뒤 피드백을 해주는 등 버터암이 온라인 마케팅을 지원합니다. 롯데정보통신은 버터앰 캐릭터 NFT를 발행하고 구독상품 출시, UGC와 메타버스 도입 등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기능들을 추가적으로 계속 업무해서 서비스를 고도할 예정이고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맛이 어땠는지, 이런 후기 정리를 해서 피드백을 다시 드리는 활동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완전히 서비스화 만들어서 기본 광고 수입이 되겠지만 광고와 이런 서비스 제공하는 수입을 투트랙으로 해서 내년은 서비스 모델에 대한 초기 사업 모델에 대한 검증이 들어갈... 이처럼 전통적인 SI 기업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회사로의 변신을 위한 시도를 계속하면서 B2B 사업을 넘어 B2C 서비스로 영역을 넓힐 계획입니다. 직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커 나갈 수 있도록 돕는 롯데정보통신. 신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포트폴리오 다변화, 새 먹거리 창출이라는 목표도 달성할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명재입니다.